연승에 연승을 하며 기분 좋은 시즌을 출발한 기아 타이거즈도 은근한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아는 7일 광주 삼성 나이온 지전을 앞두고 주전 유격수 박찬호를 1군에서 말소했는데요. 박찬호는 최근 허리통증을 호소했고 이로써 올해 기아의 부상자는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막판 윤도영과 나성범을 시작으로 개막 직후 황대인에 이어 지난 주말 임기연까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아는 삼성 나이온즈와의 주말 3연전을 1승 2패로 마치며 시즌 첫 로징 시리즈를 연출했습니다. 결국 ssg 랜더스의 스윕판 nc다이노스의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갔지만 nc와 0.5경기 차이기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며 부상자가 은근히 나오고 있지만 은근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포스트시즌 진출을 놓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인 기아는 9월 중순에서 말까지로 이어지는 일정을 그르치며 끝내 6위로 밀려났는데요. 부상 병동에서 나성범의 부상이 큰 악재라고들 했지만 단순히 팀 성적만 놓고 본다면 박찬호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호는 지난해 9월 12일 삼성전에서 5회 6격수 땅볼을 친 뒤 일루에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 왼쪽 네번째 손가락 인대를 다쳤고 애당초 3주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가볍지 않은 부상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팀 추락은 박찬호의 부상과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박찬호는 9월 25일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는데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기아는 9경기에서 딱 1승을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9월 13일까지만 해도 60승 54패이므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었던 기아는 이 기간 승부에서 실패하며 9월 24일 승률 5할로 떨어지며 순위도 6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기간 기아는 3루를 보던 김도영을 6역수로 돌리고 최정용 변호역 등 대체자원들을 3루에 넣었지만 공수 모두에서 박찬호의 비중을 대체하지는 못했고 공격은 그렇다 치고 수비 쪽에서의 공백이 도드라졌는데요. 물론 2일승 8패가 단순히 박찬호의 공백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박찬호라는 이름 석자 없이 기아 라인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범호 기아 감독은 시범경기 개막전 당시 올시즌 베스트 라인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나성범 황대인 박찬호의 줄부상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돌아오면 이범호 감독의 초기 구상은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김도영의 3번 3루수로 당시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이 작전 수행 능력이 좋은데 발이 빠르고 멀리치는 운동 능력에도 주목했습니다. 클래식한 테이블 세터형 타자가 되길 바라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테이블 세터형이 아닌 중심 타선을 책임질 해결사가 돼야 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굳이 김도영을 유격수로 돌릴 이유도 없다고 봤고 박찬호가 공수주 겸장 유격수로서 전성기에 들어선 데다 김도영에게 굳이 과도한 수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3루 수비도 까다롭지만 유격수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범호 감독의 확고한 지론을 또 엿볼 수 있었는데 박찬호가 허리통증으로 일군에서 말소되며 이범호 감독은 1번 타순의 베테랑 서건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격수로 박민을 기용하며 박찬호의 빈자리에 김규성을 콜업하며 박민의 플랜비까지 준비했는데요. 김도영을 유격수로는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히며 중고교 시절 아마추어 탑클래스의 유격수로 이름을 날린 김도영이었지만 이범호 감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도영은 정작 프로에서 유격수 경험이 많지 않고 올시즌 초반 3루 수비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지만 21세의 나이를 감안하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아로서는 FA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박찬호의 후계자를 슬슬 준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며 박찬호를 무조건 잡아야 하겠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박민, 김규성을 비롯해 부상으로 재활 중인 윤도현도 유격수로 성장이 가능하며 일단 박찬호가 빠지면서 박민이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수비보다 더 중요한 게 타격으로 올시즌 초반 김도영의 타격이 의외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7일까지 12경기에서 52타수 10안타 타율 1할 9푼 1이 1홈런 2타점 3득점이며 OPS 0.505의 득점권에서 아직 1안타도 치지 못하며 급기야 7일 삼성전에서는 7번 타자로 나섰습니다. 현실적으로 김도영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포지션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어쨌든 아프지 않으면 3루를 거의 보장받는 선수가 됐는데요. 대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올시즌 초반 부진을 극복하는 과정부터 일종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